KBS 수신료 분리징수 7월 시행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16일 방통위는 정기요금의 수신료 합산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을 할 수 없게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올렸는데요. 3명의 방통위 위원 중 2명이 여권 인사여서 의결 가능성이 큽니다. 방통위에서 의결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주 목요일마다 차관회의가 있는데요. 방통위 의결 다음 날인 6일 차관회의의 안건이 포함되면 11일 국무총리 주재가 예상되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걸로 전망됩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국민 참여 토론에서 96.5%가 분리징수에 찬성을 한 만큼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일이라면서 굳이 시간을 끌 필요도 없고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이르면 이달 11일에 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인데 그러면 곧바로 분리징수가 되는 겁니까? 관계된 법령이 확정되는 것이고요. 실제 국민이 받는 고지서에서 분리가 되는 건 한전과 KBS 사이의 계약 관계를 정리해야 가능합니다. 그동안 위탁징수라는 계약을 매 3년마다 갱신해 왔는데 이번 계약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내년 말까지는 통합징수가 계속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계약서에 관련 법률 개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를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계약 내용에 대해 상호 협의,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한전 입장에서는 위탁징수의 근거 법령이 없어지는 현상 변경이 발생한 만큼 계약 기간 축소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르면 연내부터 실제 고지서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입장에서는 매출 타격이 엄청난데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이대로 분리징수가 시행된다면요. 수천억 원 규모의 수입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서 KBS의 자구 계획 자료를 요청할 방침인데 KBS는 현재 입법 예고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과 헌법 소원을 낸 상태입니다. 또 민주당에서도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 길들이게 나섰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돈줄을 쥐고 공영방송을 협박하는 날이 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KBS 수신료 분리징수 7월 시행의 느낌표는 눈치 안 보는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하겠습니다. 2020년 KBS에서 단독 콘서트를 했던 가수 나훈아 씨가 KBS에 대해 이것저것 눈치 안 보고 정말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KBS가 거듭날 것, 이렇게 말해서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직원 절반이 억대 연봉을 받고 박만 경영 지적에도 끄떡없는 KBS가 3년 전 이 응원의 메시지를 좀 더 귀담아 듣고 움직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장미란이 바지 차관입니다. 역도 금메달리스트 30대 차관이 나와서 화제가 됐는데 누군가가 또 비난을 하는 모양이네요? 네, 역도 선수 출신인 장미란 교수의 문체부 2차관 발탁에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일명 개딸들이 인신 공격성 비판을 하고 나선 건데요. 당원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운동만 해서 정치를 얼마나 알겠나, 바지 차관이냐, 역도 선수가 무슨 차관이냐 이렇게 깎아내리는 비판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최유긴 출신 장 차관은 이번이 세 번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수영 선수 출신인 최윤희 문체부 전 차관을 임명한 바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비판하기는 어렵다, 장미라는 건들지 말자, 이런 얘기가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나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김건희 여사와 셀카를 찍은 축구선수 조규성에 대한 악플이 이어진 적이 있는데요.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 대변인도 전반적으로 자격 없는 사람만 골랐다, 이렇게 이번 인사를 비판하긴 했지만요. 장미란이란 이름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금메달 땄다고 차관이 되는 건 당연히 아닐 테고요. 다른 경력도 인정을 받았겠죠? 네, 그렇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후에 은퇴를 하고선 스포츠 행정가로의 길을 걸었는데요.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에 최근까지 용인대에서 교수 생활을 했고요. 2013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 그리고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위원, 2015년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장미란 재단을 세워서 어린 선수들을 지원한 점도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욕두 선수가 되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고 받았습니다. 이제는 장미란 재단을 통해서 저의 재능을 기부하고자 합니다. 워낙 선수로서 유명했기 때문인지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했네요. 한 여당 의원은 이미 인수위 시절부터 문체부 차관 후보로 후보군에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이번에도 세계 정상급의 선수 이력과 행정 경험, 여기에 비인기 종목 지원과 같은 정책적 배경도 추천 이유가 된 걸로 보입니다. 열심히 그냥 저한테 이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게 보내지 않는 거. 그러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모여서, 이런 시간들이 모여서 큰일을 이루지 않을까 싶어요. 차관이 된 이후에 활동을 보고 비판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장미란이 바지 차관의 느낌표는 헌법정신의 충성으로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함께 발탁된 비서관 출신 차관들에게 대통령보다는 헌법정신에 충성하라, 이렇게 당부했다고 하죠.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발언과도 맞닿아 있는데, 46년 만에 첫 30대 차관으로서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금메달급 체육행정을 펼치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